빠르 aan 빠르띠來了 음기oscope hertz이죠? 안녕하세요 tutti mitä ldo ky комп ty 그럼 나중에 저 같이 하면 플랜걸이 поп 와 플랜 맨 다시 여행하고 그려나 나랑 영행 가고 싶어요 오빠 가니까 서방 있어요 뭐라고? 서방 있어요 ancy은호입니다 네. 아 이거 뭐였지. 재혼했어요. 고객님들 오실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치. 그 사람들의 진두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런 것들 잘 그. 근데 옛날부터 갑작스럽게 여행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는 많이 갔는데. 친구들이랑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후배들을 불렀어요 후배들. 아 아는 사람? 좀 그러고 돼야 되잖아 이게 갑작스러운 여행을. 왜 불렀어? 아 근데 나 누구랑 여행하지? 전화를 한번 돌려볼까? 누구랑 가지? 일단 서방한테 전화해달래. 언제든지 달려온다고 그랬는데. 결혼을 이미 해가지고 변했을 거 같아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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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다운이 됐어?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지금 새벽 아니야? 새벽이라 아침이야. 윤여야. 나 플랭 걸 됐어. 내가 여행하는 거. 원래 은지현 오빠가 있는데. 이제 내가 하는 거야. 너무 알아듣겠다. 고마워. 서방! 여행 가자. 여행 가자고 같이 잘하고 잘하고 서방 결혼하더니 변했다 강의 전화해볼까? 전화 일단 연결이 되지 않아 짱피해 나중에 전화한 거 남아요? 뭐야? 나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충격이야 충격 됐어 됐어 그러면 나는 원래 여행을 여자들끼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끼리 여행이 더 재밌어 수아한테 전화해봐 수아한테 전화해봐 컬러링은 다 좋네 언니 수아야 뭐해? 왜 이렇게 쌩쌩해요 언니가 그러니까 나 이 시간 잘 시간인데 나 플랭걸 됐거든 플랭걸이 뭐야? 플랭걸? 플랭맨이라고 은지현 오빠가 여행 계획해서 가는 건데 난 이제 플랭걸이 돼가지고 여행 계획하는 거야 은지현 오빠 좀 바쁘잖아 제키 다시 나왔잖아 아 맞아 근데 춤도 춰 요즘에? 춤도 춰 요즘에? 아하하하 은지현 오빠? 추시더라고 아 춤 추더라고 나 깜짝 놀랬네 아니 막 요새 나 많이 봤어 막 화보 이런데 아 그러니까 야 옛날 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잖아 걱정되는 게 있었어 춤을 추나? 지금 바로 아 진짜 야 그래가지고 여자들끼리 여행이 재밌잖아 우리 홍콩도 가고 그랬었잖아 야 너 지금 올래? 지금 올래? 지금 어떻게 가 왜 너 강아지 데려다 주러 가는 날이야 강아지 너 또 저기 수 데리러 또 데려다 주러 가는구나 어째다 아쉽다 어째다 아쉽다 어? 광희야 내 전화 뭐하니? 너 왜 왜 내 전화 블락 걸어놓은 거 아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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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아까 그랬다는 비상사태에 누가 전화 왔으니까 어 지금 비상사태야 우리 사무실 다 모여야 돼 지금 회사 앞으로 다 모여 지금? 어 누나 앞으로 또 가야죠 무슨 일이야? 다 난리 났으니까 왜 왜 왜 지금 오늘 나 몰라 나 열받는 일 있으니까 다 모여 지금? 어 나 요리 비교 가는데 EBS에 아 그래? 촬영 가야 돼? 네 야 뻥이야 아 깜짝 놀랬네 진짜 나 철렁했어 진짜 지금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누나 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나 진짜야 선물 받은 기분이야? 네 그 정도로 한 번이요 야 그 정도야? 다들 그럴걸요?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내가 전화하면 다 긴장을 하고 그래 평소에 전화 한 번 안 하니까 아니 원래 너랑 여행을 갈까 하다가 오늘? 어 근데 내가 지금 계획을 짰는데 니 전화 니가 내 전화 안 받아가지고 여자들로 그냥 계획을 해버렸어 내가 우리 사무실에 나인 뮤지스가 있으니까 쭉쭉 빵빵한 언니가 부르는데 안 나오겠어? 너 오래 전화 걸면 창피해 자윤상해 나 지금 안 봐야 되는 거야? 어 전화 경리야? 아니 언니 너 왜 전화 안 받니? 너 왜 내 전화 안 받니? 아니 아니에요 제가 못 봐가지고 너 솔직히 말해 너 어 서인형이다 짜증나 이러면서 안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진짜 진짜 아니지? 네 어 약간 말이 떨린다 좀 어쨌든 다시 전화 줘서 다행이다 네 야 뭐해? 저요? 어 지금 멤버들이랑 놀고 있어요 어 야 야 여행 갈래? 여행이요? 어 잠깐만요 어 야 아직 겁나고 우리 야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다 들려 아 뭐 나와 확실히 가리던가 뭐 지금 어쩌저쩌 막 이러고 있어 야 확실히 저희 갈게요 갈게요 진짜야? 네네네 야 너 근데 갑자기 여행 원래 좋아하지? 네 갑자기 여행 좋아하는데 어 안 가면은 언니한테 혼낼 거 같아가지고 어 안 가면은 언니한테 혼낼 거 같아가지고 어 어 야 이것이 내 이미지를 야 근데 네가 안 간다고 했으면 나 진짜 빈정 상했을 거야 아니 저 진짜 무조건 갈 거예요 저희 언제 가면 돼요? 지금 아 지금요? 어 지금 네 빨리 준비하고 갈게요 이번에는 저 후배들을 불렀어요 후배들 갑작스러운 여행은 나의 뮤지스 나의 뮤지스? 응 나의 뮤지스? 아 플랫뱅 때는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안 보이거든요 안 가면 혼날까봐요 뭔데 나의 뮤지스랑 여행 간다고? 응 여자들끼리 토이사 토이사 어디 갔지? 어 우리 토이사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물 좋은 약간 완전 걸스나잇 뭐 이런 거 보내야지 근데 그 나의 뮤지스 아는 동생들이야? 친한? 아 알긴 알죠 당연히 한 회사에 십 몇 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성향을 잘 알아야지 성향 잘 몰라요 이번에 가서 알려고요 플랜이면 플랜을 다 짜야 되는데? 짜긴 짤 거예요 제 위주로 아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니까? 아 고객으로 돼야 돼요? 나는 싫어 나는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쟤들이 아 그 나의 뮤지스 애들이 나를 불편해하거든요 사실 나를 좀 다 불편해하니까 뭔가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저거 어? 저거 어? 야 세 명이면 가는 거야? 어? 나임뮤지스 안녕 야 왔다 안녕 안녕 야 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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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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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오빠가 너네들을 기다린 것 같다 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부럽다 왜요? 어 이렇게 가니까 여행을 하하하하 Pho 하하하하 아니 남자랑 가는 것처럼 나한테 그러네 많이 가니까. 일단 우리 물이 좋으니까. 오빠 따라가고 싶죠? 요즘 제키가 바쁘던데. 안 바쁘. 안 바쁘다고요? 맨날 나오던데. 어디를? 어디 틀면 나오던데 잡지에도 나오고 막. 하루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막상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는 가고 싶어. 나도 안 가봤단 말이야.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제키랑 같이 가죠 한번. 우리랑. 제키랑 뭐 하러 갑니다. 나요. 나 혼자 가도 돼요. 아니 제가 싫어서 그래요. 제가 싫어서 그래요. 제키랑 가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좀 불편한 사이 아니에요? 좀 불편하대. 좀 불편하대. 나도 쟤네가 불편해. 언니들 군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를 좀 풀어주러 가는 거지. 나도 쟤네 불편해. 저희는 엄청 좋아하는데 언니가 마음을 열어주면. 이제 맘 먹을 거야? 이제 맘 먹을 거야? 이제 맘 먹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맘 먹을 거야. 야자 타는 거 가실까 봐. 너 예쁜 거 아니야? 못생겼어. 못생겼다는 얘기가 너무 싫어. 왜 너를 다 예쁘게 봐야 되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 Maharaja. 너 못생겼어. 나도. 너 성격 왜 이렇게 개XXXX aller. 저기 하고 있잖아. 잠이 예언서 못ання! 그냥 갔다고 했잖아. 내 언니 멀리 안 나가요. oudj.s의 Ensign